올해 상반기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빅이벤트인 3월 FOMC가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을 빠르게 1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까지 금리인하 단행하겠다. 시장이 주목한 올해 말 점도표 금리 전망을 살펴보면 연준은 올해 3회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기대보다 완만하지만 2%는 도달할 것이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 그러나 실업률은 하향 조정.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2.1%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이민인구 증가 등으로 노동력 공급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성장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4.1%에서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인플레이션은 0.2% 상향 조정했습니다. 3. 5월 금리인하 시작 가능성은 적어짐. 연준 위원들은 상반기에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금리인하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FOMC에서는 QT 감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MDK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당분간 성장주들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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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